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 목회 현장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 예배가 줄어들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데요. 네, 오늘 뉴스 저보기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또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지향점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린이전도협회 정휘찬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참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요. 한국교회도 예배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2월에 코로나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시켰습니다. 이러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집단 감염의 우려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차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 상황이 금방 종식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되면서 문제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처음에는 예배에 집중하고 좀 경건하게 엄마, 아빠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그 아이들에게 인식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예배가 좀 더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코로나19는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매우 큰 악연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 현장 예배가 축소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덩달아 활성화됐는데요. 코로나19로 주일학교는 어떤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지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네,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교회의 중흥기였습니다. 그것은 교회 교육이 세상의 교육보다 앞섰다는 그런 평가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주일 학생들이 넘쳐났고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 교육이 점점 더 발전하고 그러면서 교회 교육이 점점 더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질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많이 도입을 하고 또 개발하면서 한국교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또 교육자들이 영상을 제공하고 만들면서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예배 또 기대되는 말씀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방적인 예배도 있지만 또 서로 상호소통하는 예배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화상통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아이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전두사님이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좋은 영향들도 있습니다. 한 기원한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또 질문에 답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치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옛날에는 그냥 간단한 간식거리를 선물로 주었다면 요즘에는 모바일 상품권이라든가 이렇게 선물을 직접 전달해 주니까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또 아이들에게 만남을 좀 더 갖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집에 문 앞에 선물을 갖다 놓으면 그 아이들이 연락을 또 한 번 더 해서 아이들과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또 이렇게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앞서서 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전두협회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사역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어린이 전두협회에서는 매월 3월과 9월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새소식반이라는 전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코로나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오프라인으로 강습해도 실시할 수 없고 또 오프라인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린이 전두협회에서 온라인 새소식반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강습회를 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좋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조카라든가 친척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새소식반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초대해서 온라인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좋은 장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어린이 전두협회에서는 전도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의 비밀이라는 이런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에게 비말이 튄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아이들이 이 글씨를 제대로 읽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지를 만들면서 영상 컨텐츠도 함께 만들어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전도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 이 시기에 교회들이 캠프나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긴 했는데요. 교회들이 다음 세대 여름 사역 현황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도 궁금하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복사님이 짚어주시죠. 네. 많은 교회와 또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모이는 캠프나 수련회를 지향하고 또 하더라도 최대한 축소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6월 셋째 주 정도 되어서 교회 학교들이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참여율은 심히 저중합니다. 30% 미만 정도 되고 그러는데 지난 6월 초부터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광습회를 실시했는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예년에 비해서 거의 30% 미만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어린이들이 신앙 교육을 도회시한다는 것은 참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신앙을 세우는 일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가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여름 사역을 걱정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도 듣고 싶거든요. 네. 옛날부터 성경학교는 신앙 훈련, 신앙 성장의 산실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1년 동안 예배를 52번,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다면 52번 들을 수 있겠죠. 결국엔 5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을 지켰다고 말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요. 어른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어려움들도 극복하고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믿음에서 쉽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전도협회에서의 주제는 빅토리 어드벤처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쟁을 나가는 군사가 완전군장을 하고 나가야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영적 전쟁에서 무방비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의 훈련을 저희들이 시킬 것입니다. 현 상황을 고려해서 물론 아날로그도 실시하지만 온라인 성경학교 그리고 가정성경학교 프로그램도 각 지역별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모님들이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비대면 언택트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그에 맞춘 온라인 형태의 예배들이 또 활성화되고 있긴 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옥사님? 네.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의 실제적인 적용을 아주 많이 앞당겼다는 평가는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볼 때는 이 영상 콘텐츠가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만드는 것도 개발하는 것도 어색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입장과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미 부모님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었고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미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상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세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맞게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맞게 우리가 교육 콘텐츠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비대면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들어오질 않아요. 더 재미있는 것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고 보면 실제로 이 온라인 예배를 또 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아이들이 결단하고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건한 신앙 계승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동안 신앙 교육은 어쩌면 잘못된 발상이겠죠.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신앙 교육은 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군면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가정예배 등을 통해서 부모님이 직접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전성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언택트 사회가 갑자기 도래함으로 인해서 교회들에서 굉장히 많은 목회적인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러한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으로 바르게 채워갈 수 있을까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더욱더 많이 연구와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해 주시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 다시 말해서 보그마율 5% 미만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쩌면 물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지금도 텅 빈 교회당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아이들은 없는데 그 카메라 앞에서 온갖 재롱과 애교를 피우면서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주일학교 교육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날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도 아이들과 싸우면서 아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성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눌러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여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더 힘쓰고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고 시간에는 어린이 전도협회 정희찬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